페날레를 소개해줄 가수는 우리 김민정씨 꿈 부르는 가수 아시죠? 요즘에 기차 영광과 무엇인가 그걸 부르더라고 근데 요즘에 굉장히 인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김민정씨의 무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30시절 때 식사 잘하시고 주변 섭취 많이 하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부영, 유경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이부영集 한 번 찾자 찾아야 된다 수없이 많은 사람 이루어 가는데 사랑한 걸은 나를 어디에 견무선과 호랑서를 모두 찾아갈 시간 그 멀렁목 내 맘만 흐르는 길에 성명의 멋보역에 나는 우리의 술 유리차게 아쉽게 그려옵니다 유리차게 아쉬운 사랑 나는 아직 깜진 사랑은 이미 사랑을 약속한 사람 지금 어느 어느 가슴 끌어안고 배놈 끌어안고 하늘만으로 잔다 찾아 헤맨다 수없이 많은 사랑 이루어 가는데 사랑한 너는 나는 어디에 경부전과 호랑수 모두 전혀 받으신 것 같아 눈벌은 없고 내 마음만 흐르긴다 손을 여긴 불쌍과 함께 남은 우리의 춤 유리창에 다시 그려봅시다 유리창에 다시 그려봅시다 유리창에 다시 그려봅시다 우리의 춤을 잡히고 남은 우리의 춤을 놓은 해외에 다시 그려봅시다 이리창에 다시 그려봅시다 우리의 춤을 정리해줘다 감사합니다.